자꾸 다가와요. 가족은 만들면 됩니다. 심상냉내까지.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! 농담이에요, 농담. 괜찮아요. 오늘 털어버리라고요. 아, 왜요? 아, 오늘 술은 여기까지. 왜요? 좀 마셔야 스트레스가 풀리죠. 제가 스트레스 푸는 데 아주 좋은 방법 아는데. 이거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콜루티코이드가 억제되고 평균 수명도 약 5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런 게 있어요? 뭔데요? 세례 씨, 눈 좀 잠깐 감아봐요. 눈? 이렇게요? 네. 유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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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눈 아주 부드러워 아, 뭐야!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? 다 봤어. 조승현 언니 힘내요. 하던 거 마저 하시고. 아, 그리고 사장님. 키스할 때 억제되는 호르몬은 글루코코루티코이드가 아니라 글루코코루티코이드예요. 차 사장, 각도 좋더라. 집어도 유지하고. 야, 가라. 아, 저, 저, 귀신들하고는 좀. 하던 거 마저 하라네요. 음, 그럴까요? 건강에도 좋으니까 글루코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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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? 아, 좀! 미안. 나는 그냥 감시하러 왔어. 고순경이 고마워할까 봐. 아, 이거 너무하잖아요. 우리도 연애 좀 합시다. 아니,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부장 말이야.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니들 붙어 있다가 그 친구 한순간에 객히 만들 수는 없잖아.